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요. 안타깝게도 자살이었습니다. 아 그래요? 너 나 죽으면 다 너 탓인 줄 알아라? 나 괴롭다. 도와달라. 들어줄 기회를 저희가 놓치게 되는 거죠. 게이트키퍼 100만 양성 정책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드릴 감동적인 정책들만 소개해드립니다.